안녕하세요. 최영석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침 또 딸이 프로리스터여가지고 플라워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어느 때든지 꽃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하고 저희 와이프가 디저트를 전부 직접 만들고 또 음료와 관련된 수제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직접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. 임산부가 오시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동반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